보시게 될 증거 영상은 극히 짧은 동영상입니다. 지난 4월 15일 개표 당일 서울 영등포 개표소에서 포착된 것입니다. 워낙 짧은 영상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. 저희들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. 전자개표기에서 1번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분류된 투표용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동작으로 한 번 더 재건표를 하는 장면입니다. 이 과정은 투표용지위 마지막 수건표 과정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. 순식간에 지나가는 손동작이라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이 정상속도의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저희들이 0.25배 속의 느린 속도와 더 느린 0.25배 속의 영상으로 영상 속에 물체를 포착하였습니다.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. 1번 후보의 투표용지가 아닌 2번 후보의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. 직접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정상속도 느린 속도 그리고 더 느린 속도 3개의 짧은 영상들을 이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. 제보해 주신 애국시민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